우리는 어! 야아! 데미! 죽어라! 근데 인사 누가? 자 저 저.. 안수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진호님하고 저하고 정필이라는 새로 유튜브 시작한 제 친구와 함께 외국서버 헝거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아 이거 되게 어색해 이게 항상 콜라보로 시작하면 이게 뭐지? 뭐 어색합니까 일단은 네네네 진호님이 방 번호 좀 골라주세요 네 그럼 제가 개곤수이기 때문에 제가 한판 1등 했거든요 그전에 25번방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아 25번방 25번방이 딱 적당하네요 아 이게 진호님이 저거 1등 했다고 저러는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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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버에 렉있어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진호님 제외하고 2명 그냥 총 3명 빼고서 서버에서 다 튕겨왔고 아니 근데 이긴게 또 웃겨 저 철갑옷 하나 입고 있었거든요 아까 금갑옷 하나 입고 있었는데 적팀은 다 입고 있었는데 내가 활로 죽였어요 활로 Γ히мотр! 그럼 된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못해도 3등에서.. 님 갑옷이 무슨선로입니까 화살인데 뭐라구요? 제 몸을 보세요 얼마 허약합니까 엉덩이도 지금 분위기 없어가지고 뭔 소리에요 완전 엉덩이 아 축 쳐졌네 네 축 쳐졌어요 아 축 쳐진 엉덩이가 지금 겨털 겨털도 있어요 지금 겨털이 있다고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 살짝 보자 살짝 아 살짝 있네 네 살짝 있어요 아이 겨털을 왜 그려놨어요 뭐 있어도 않는거 아니 제가 스키 만사지가 겨털 그려졌거든요 때릴 때마다 살짝 보이네 아니 왜 겨털을 그려 니가 겨털을 그린 이유가 뭐냐 공격할 때 내 암네를 맡아라 어? 아니 뭐 겨털 없으면 그럼 암네 안나요? 네 암네를 맡아서 최대한 저기 코에 그 코를 딱 공략하는거죠 랜선 공격이네 네 랜선 공격 뭐야 저게 그 버전에서는 겉옷도 있지 않나 스캔에서 어? 네 있을거에요 어 네 그 겉옷을 1.8.3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겉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거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 못봤는데 귀찮은데요 네 그거 그냥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어 오! 시너님 바로 옆에 있다 오오오 시작했다 오! 개이딩인데요? 하이여 오오오 오 좋아좋아좋아 오 저 이맵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오? 난 이맵 처... 아아닙다 나 한번 해봤다 근데 왜 상처가 어딨냐? 체스트가 어딨죠? 어게 처음이 아닌데 그래도 이맵은 처음이야 오 그럼 체스트 아니냐 왜왜왜왜잇챗드 아니 이거 어 쟤 나온다 아아 아 시야 안났네 시야야 아잇 아핰 오케오케 우리 승관이 또 아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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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바로 달려갈라 그랬는데 시간을 왜초에 제약자가 가지고 노네 이거를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앞에 먹을거이? 우리 지금 자르죠 먹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우리끼리니까 일단 최대한 템을 오케이? 가져가죠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공격당이 좀 적어요 응 오케이 바로 죽일래요 그냥? 네? 애들 여러분 진호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템 하나도 못맡먹었어 아 아 나 죽는다 야 개같은거 오오야야야야 칼로 때리는거 봐 오야 벌써 죽었어 나 1등으로 죽었어 나 2등 나 2등 어 벌써 칼짓고 때리냐 아니 이게 진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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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했다 오 헤드샤 음 아니 근데 진호님 어디지? 어 그거 뭐지? 바로 시간이 그게 없네 이게 바로 죽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되게 웃긴다 아니 이게 체스트에서 아이템을 타고 바로 돌검 있어서 아 그래 제가 아까 처음에 아침에 님이랑 했을 때 그렇게 죽었다니까 두 번이나? 킬 타임도 없네 이거 왜 안 열린? 바로 돌검으로 날 때려 죽여 이거는 아 아 그거 손에 뭐 든 상태로 끌어요 체스트에 아 이거 되게 어처운 일 없다 시작하자마자 죽었네 어 이게 칼 던 애들이 칼 먹는 사람이 유리한 거네 아 야 이게 핀차 때문에 내가 좀만 더 뭐야 아니 우리가 핀차이가 좀 있어 확실히 네 오케이 좋아 아침에 진오님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때도 어떤 애가 텔레포트를 렉걸려고 저 핀차이 때문에 렉걸려고 텔레포트로 올라오더니 내가 때려 죽여서 졌거든요 체스트 님들 빨리 제 주위의 체스트 찾아보십쇼 싫어요 네? 제가 왜 님을 도와야죠? 어허어허 어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 . Bret 오호어허 survivors 엘플아 너야 죽어가지 점포메을 더 어떻게 나가냐 그거 나침반 우클릭해가지고 진오님 머리 클릭해 그러면은 진오님 곁으로 와지거든 그럼 이제 훌륭처럼 달라붙어서 저주하면 돼 오호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더주하겠어 아니 난 진짜 저주를 걸렸어 네? 진짜 저주 걸렸어 아 저주 걸린게 아니라 너네 멍청한거죠 닭고기를Pro가 형 어? 아 이거 되게 어oo압 없네 아니 걔는 왜 하필 옆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낳이 때리냐 ню 죽이구나 나를 바로 떠주고 아 이거 되게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걔는 왜 하필 옆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이 때리냐 니 죽이고다가 나를 바로 또 죽여 그게 먹으면은 검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미친 개가 되는거지 님 님 여기 여기 랜드치스트 있는데? 어디가요? 왜 내려가? 랜드치스트 있었는데 님 아래 이름표 보여요? 이분 바지 입어야겠다 랜드치스트 어딨어요? 저저저저저저저 이분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 왜 내려갔어요 거기 진호 님 안 내려갔는데? 저기 있었는데 엔더치스트 진호 님 지붕 위에 있는데? 그니까 저거 저거 지붕 위에 4군데 있는데 저거 하나에 엔더치스트 있잖아 어 아 저거 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왼쪽 오른쪽 저저저저 위로 올라가봐 어 저기 보인다 오케오케오케 자 이렇게 먹기 힘든데 있는거라면 좋은거겠죠? 자 오픈합니다 오픈 도어 체스트 고고 하아아아 뭐있죠? 기모찌 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뭐야 그거 죽은거예요? 네 아니 어차피 돌검이 금보다 더 좋지 진정 어이가 없어서 이분은 뭘 입어도 야한거 같아 그니까 아니 제님 제일 중요한 부위를 입어요 두개 안 부임 자 야바카시 갑니다 자 제가 아 맞아 자 저기 앞에 보면 체스티가 보이고 사람이 안보입니다 박수 2개 2개 waking up 마저 물건 사슴 가마케 보다는 더 야해졌어 사슴 가마케 좀 더 좋죠? 더 야해졌어 오우 어떤거 없어 시스루예요 왜 점점 옷이 야해져요 차라리 아래에도 시스루 리뜨인가 아 옥세기가 무늬는거 아닙니까 사람 몇명 남았죠 지금? 디디 디디 이거 낚싯대 던진다봐 어? 진호 거즈님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ound 나 화면을 죽였음 issent 아니 제가 또 모래 끌면은 영상에 재미가 없으니깐 애플님 10점도 보고 피지님 10점도 보고도 위에서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에서 7번방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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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짠 잘 떨어지신 분이요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려요 누셔요? 아 아 저기요 여러분들 애플님 있잖아요 차량 안아주죠? 인성이 아주 그냥 귀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별명이 딱풀이라고 디실래 딱풀님 저거 별명 딱풀 아니었는데 막 지어내는거에요 아 그래요? 아니예요 뭔 딱풀이야 딱풀은 너 500원짜리를 한 번 맞아볼래? 지금 뭔 소리 하는거야 미쳤네 왜요 딱풀이랑 500원짜리 뭔 생각하시는거에요? 나는 1000원짜리가 좋아 아 그래 저는 2000원짜리 2000원짜리 딱풀이 있어요? 그 본드 딱풀 아 본드 딱풀 오공본드 오공본드 뭐냐 오늘 아침에 할 때까지만 해도 6킬이 이게 언제 시작하는거죠? 네? 이거 어 곧 있으면 시작하는 25초 후에 레벨이 시간초에요 아 어 그러네 여긴 6킬 편리한다네요 오 야 나 점프하면 되게 멍 때리면서 하고 있는데 잘한다 어 역시 재능재능 뭐야 여기 이쁜여자스킨이 있다 내가 쟤 꼬셔볼래 에이 이게 일단 꼬시려면 저 정도는 돼야되요 아셨죠 쌍판이 쌍판이 안돼 쌍판이 아이 나의 쌍판떼기는 얼짱급이요 개소리 쳐맞으려고 하하하하 니가 아무도를 아직 안받아봤구나 오 또 여기요? 오 또 못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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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번에 가운데 안가 기분 나빠 아 우리가 죽일까요? 아니 아 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우리 그냥 가지말죠 여기가 우린 도망쳐야되요 아 이번에도 우리 또 샘 붙어있죠 어 우리 셋이서 그냥 바로 올라갈래요? 여기 뒤로 여기 뒤로 여기 뒤로 이렇게 원형에 쳐지는거라 여기 뒤로 바로 나가지 여기로 그냥 바로 퍼지죠 일단 퍼져서 아이템 조금 얻고 모이죠 이렇게 범이랑 아 저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혼자 가고있습니다 둘이 가세요 오케오케 저는 막강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또 터지실겁니다 막강하게 뭔소리입니까 막강하게 퍼블루 제가 아까 낙사만 솔직히 안했어도 피가 많았으면 이긴건데 아쉽네 며시키 며시키 아 저저저저저 저 피에린이 잡았거든요 어 벌써 잡았다고요? 화면 잡았어요 지금 템 개정 오오 라이타랑 남검이랑 먹을거 개많은 님들 제가 제공해 테니까 라이시 라이스 아까 제가 갔던 위치를 한번 가볼게요 이게 체스터가 여기는 랜덤이더라구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 엔더체스트 외에는 아이템이 안 들어있습니다 TNT TNT 얻었고 오케오케오케 어? 좀 얻은? 네네네 근데 문제는 무기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기가 TNT 밖에 없어요 오 잠시만 저 저 그거 있구넘 라이타 TNT의 라이타의 콜라보조합 이거 그냥 TNT 설치면 해도 되지 않나? 아 그래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해뒀 수 있을거 같은데 아아 친구 죽었네 아 진짜 아 되게 못하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검 때문에 죽었어 나는 검이 없어 갈때마다 아니 그니까 검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못하네 저 형때문에 저 정도는 재앙 수준인데 재앙 저 지금 한 명 또 죽였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계속 죽여요 어 여기 체스테이다 아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오케오케오케오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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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게 내가 마인크림툰 모자는 전혀 외눈바기를 고려하지 않은 갑오텍셔라서 내가 모자는 일부러 안 내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한 게 아니라 어 여기 체스테 있다 가자 어 체스테가 나는 또 안 보여요 아 키가 작으시네 체스테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어 저기 있다 어 어딨어 보이지 않아 나도 으아아아아아악 내 시키 멋지 아 난 또 누가 맞는지 아 이거 서버 렉 때문에 아 저 죽었어요 죽었어? 아 이게 서버 렉 때문에 라이터를 설치했거든요 네 근데 분명 제 뒤에 설치했는데 왜 제가 맞죠? 아 저의가 없네 진짜 저도 멋있게 도망갔는데 아니 그게 다 쫓아오더라구요 아 도망가는데 멋있는 게 어딨어 아니 아니야 난 개멋있게 도망갔어 예 엄청 쫓아오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애플님 시점으로 예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사슬이 있고 있죠 저와 다른 섹시함이 없습니다 예 섹시함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옷 위에다가 뭘 걸쳤기 때문에 아 이거 사슬 세트 오 오오오 사슬세트 하아 노출점환자 근데 무기는 어딨죠? 무기 여기요 höhöhöhöhöhöhö 여기 지금 안에 한 명 있었거 아니야 어 저기 체스트 비행기 옆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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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옆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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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여기 오케오케오케 내가 당신의 고스트 바드광이 되줄게요 아 어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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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스트 바드광을 보신 분 있나요? 어 여깄다 아뇨 저 그런거 안봐요 저도 그런거 안봤어요 오 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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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 게이드 하아 예아 왼쪽에 창고안에 하나 더있어 창고안에 하나 더있어 아 여기 여기 창고 그 아까 털렸었는데 가보세요 암모그래도 이 골슬드 바드왕이 그 어깨 아냐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귀신이 주인공을 도와준건데 야 뒤... 뒤 뒤 뒤 돌릴줄다? 야 뒤 뒤 뒤 뒤 암적 온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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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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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e 프렌들리! 프렌들리맨!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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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할만해 싸워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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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들리 맨 어 어어 너! 어 어 괴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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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카! 타! 무기 있으시는데 무기 있으신데 얘 말랐어 어 얘 또 맞았어 어 또 맞았어 죽나요? 야 이게 안맞아 어 얘 렉때문 얘 밑에 숨어있네 막 그냥 뺏어 이거 얘 안맞아 요 렉인데 이건 렉때문에 도망가는거 보다도 이게 안된다니까 야 안되나 지금 어떻게 해놔 지금 지금 체인치 체인치 없어? 얘를 좀 떼내야 되는데 나 지금 허기도 없는데 뭐 먹어야 되는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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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샘 그 낚싯대 낚싯대 낚싯대를 애들이 막 밀어내는 거래요 어디 뭐 차 위 같은 거 올라갔는데 오! 그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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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거미줄은 설치를 함부로 못해요 TNT도 아까 전에 저도 설치했다가 같이 맞았잖아요 이게 거미줄은 함부로 설치했다가 자기 걸리면 그대로 똥망인 거라 이게 렉이 있어서 서버 피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도 저희가 맞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거미줄을 설치할 때 멈추게 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차피 쟤는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거미줄 그냥 보고서 아 저기 설치됐냐고 옆으로 피해서 오면 그만이에요 게다가 이게 좀 끊기는 게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가도 쟤네들이 쫓아오는 게 더 빨라요 우리가 좀 끊기면서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애플니를 한번 고르시죠 야 근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 죽어버린 31번 31번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순식간에 다 죽냐 그니까 이거 초반 하 이거 우리가 빡세게 해야돼 어 저 근데 지금 3킬 다 됐으네요 아 그래요? 나 6킬 9댄스 해요 아 아 키를 볼 수 있어 왜 이렇게 잘 죽냐 하 어디서 보지 그걸 대신에 야 야 키를 어디서 보냐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뭐야 지금 채팅창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 서버 중에서 한국어를 금지하는 서버가 아닌 이상 한국어를 친다고 해서 문제 같고요 보통 대부분의 서버가 뭐 영어를 제외한 다른 채팅을 칠 경우에 벤이다 뭐 이런 규칙 가지고 있는 서버는 대부분 다 없습니다 네 그냥 너무 그런게 심하게 채팅치면 그런거 아닌가 네 그니까 약간 좀 뭐라야되지 너무 심하게 친다 뭐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인해서 문제만 안 생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사람들한테 욕을 했다든가 못 알아듣게 욕설은 어떤 서버든지 규제가 있을 테니까 뭐 여튼 그런거 서버 규칙상에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건 없어요 대부분 제가 이제 또 중국어를 잘합니다 아 한번 해보죠 중국어로 그럼 그럼 자기 채널 홍보해봐요 양꼬치 찐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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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예예 아 뭐야 계속 입에 계속 입에 걸리네 어 뭐 나만 떨어져있어 아 니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렇잖아 음 자 이거 양꼬치 찐따오가 네? 양꼬치 찐따오가 뭔 뜻인데요 양꼬치 찐따오요? 네 뭔 뜻인지 몰라요? 네 양꼬치 맛있다고 네 양꼬치 찐따오 네 양꼬치 찐따오 네 양꼬치 찐따오 하하 아 TV채널에 나오는 이름이라고요? 예 SN 거기서 나오는거에요 아 SNL 자 갑니다 전 가운데를 아 난 가운데 가운데 관심없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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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었어요 전 낯식때나 갑옷을 갑옷이랑 금괴를 회복했습니다 저 하지만 죽었어요 전 일단 바로 파빙을 하러 저 지금 미친놈이 때리거든요 아 누가 때린다구요? 네 아 형 안녕히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형 살았어요 형님 아 내가 먹고 오! 너 일로와 주.. 죽을래? 그 다음에 엽치기 네 한 명 잡았구요 오! 잡았다가 갓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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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기에 지노님한테 헐 오 세 명을 죽이셨어? 어 지노님 저거 우리 아우 지노님 아니구요 지금 검 두개있거든요 빨리 한 명 와서 먹게 가면 돼요 달러 기부하셨나? 아니 지금 지대길 둘이 싸웠길래 디치겠거든요 아 역시 지노님은 비열한거 아니면 아이 저기요 정당당당하게 싸우는 법이 있으니까 정정당당해야죠 애초부터 여기에 정정당당이 있나요? 당연하지 여뜨세요? 지금 낚싯대 안들입니다 그러면 님 아 네 필요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줘요 네 써보니까 형 안했더라구요 아 그래요? 저는 님을 차단하겠습니다 아 뭐 찾으려 찾아내게 어디 보자 지금 일단 2명 죽였구요 3명 죽였군요 3명 아 뭐 먹을까만 나오냐 왜 나 왜 검을 한번도 못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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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거 아 근데 이게 금검이랑 나무검 같은 경우는 쓸데가 없어요 돌검이 진짜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은근히 아 제발 나에게 신이세요 검 한개만 주소서 철검은 바라지도 않는다 진짜로 철검은 거의 가운데에 있을걸요 그쵸 그럴려나 일단 여기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여러분 이게 테스트가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는게 아니에요 오 나무검 나무검 저는 지금 왜 다 똑같은 위치에 있죠? 아 그래요? 약간씩 달라요 이제 그 근처긴 한데 그 언저리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건 아니에요 오 철스 철스 오 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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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금검 두개 일단은 아까 전에 진호님이 여기 계셨던 곳이고 여기가 어 저 거기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딨습니다 몰라요? 빨리 팀이나 줘 뭘 몰라요 왜요? 여기 지붕인데 어 저 지붕으로 갈게요 왜 지붕으로 안 때려지지? 근데 이게 지붕이 다른 지붕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기분 탓인가 이거 때려지지가 않네 이게 근처에 내려갈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갈 수 있는 나무가 없는거 보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나랑 일로와 일로와 있을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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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방에 CCTV랑 펌트 세대가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남자 설마 뭐라고 했던거지? 유리깰 수 있나요? 아 네 못깨네 유리 아 률..률.리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아래 내려가보자 에읏! 차 어허어어 죽을판했어 내려간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어 야 이거 내려가는 경우가 우정 선택이었던거 같은데 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어 야因為 어이씨 저 아까 내려가서 죽었기때문에 어 뭐야 끊기는거가봐 저 어디에요? 저 지금 박물관 같은데 저 여기 그 뭐야 철도 철도 아 철도? 네네네 저 지금 철도 전선타고 올라갈건데 어 저 철도인데 철도라구요? 전선에서 익어버리는거 아냐? 어 저기 체스트있어요 철도에 철도위에 아 잠깐만 뼈들기가 나오네요 어 잠깐만 야 그나마 이거쓰는거같지 어 에프님 저 아아 거참 금칼이 어떻게 돌검보다 약하냐 아 너 죽었어? 어 아아 저 밑으로 내려갈까요? 닌 뭐있음 제가 뭐 드릴까요?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내가 바지 아니면 검 아 검 뭐있음 저 지금 도끼인데 나무 이거 돌 도끼 이거 이거 가치템 아 이게 낫지않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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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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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님 x4 두리팀 뺀죠 뺀죠 우리 일단 템이 안돼 후달려 내가 시야를 봐드릴게 오 오 오 온다 온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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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팀 두리팀 도망쳐 도망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니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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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바트 쿠터사이 지금 그 탈 시간이 없어 오сп 엘플라 조심해 니님? 빨리면서 이리 와 여기 철동계에 상자라 있는데? 어? 지금 티니티 들고 있죠? 목숨이 일단 사람이 살고봐야지 지금 티니티 들고 있죠? 지금 안좋아워요 안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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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아 나 지금 먹을거 없음? 고기라도 먹어보자 허억이 안걸려서 좋아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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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기땡 땡기땡 . 근데 나 너무 배고파요 지금 워크 포춰 많음 뭐 이러면 되요? 일단 이걸로도 충분해요 일단 이거는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감사감사 이제 세게 남았으면 저도 오케이 우리 좀 괜찮은데요? 릴스 게임을 해 이것정도요? 개소리하여 저거 우리 게임하는 내내 맨날 팀 때문에 졌어요 맞아 3명씩 팀하고 약먹었는데 이거 원래 팀하라고 있는게 팀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자 여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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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뭇가지 나뭇가지 하나가 저랄까 그대로 앞으로 가시면 하나 덜자 진원이 오른쪽 오른쪽 아무도 없어요? 시시시 아 농장을 빠개서 아이템을 만들고싶다 어 여기 내가 죽었던 곳이다 오 오오오 가운데가서 조합하면은 근데 문제는 가운데 애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게 좀 문제에요 가운데 애들이 좀 지켜서 아 그럼 조합대가 있구나 조합대를 애들이 지켜 애들이 이게 좀더 좋은애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에프님 어디갔어요? 저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진원이 바로 뒤에 어 이거 prol Wasp 인셈트 뭐에요 이게? 인셈트 Y? 와인 넣는 것이라고? 이런 버튼 버튼 아 레버 당겨요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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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당겨 보라고 했잖아요 아 레버 당겨 보라고 했잖아요 왜 들어왔어요 벌써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 우리 어떻게 저걸 점프하면서 해야 돼? 아 레버 당겨줄게요 아 아냐 이기는 법 있어 아냐 이기는 법 있어 우리 8분 동안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어 진짜인 아니에요 저거 8분이 아니라 저거 시간 계속 늘어나는가버네 아 이게 뭔가요 저거 가셨네 이거 나중에 시간되면 한곳으로 보이지 않아?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시간이 아마 30분인가 20분인가 그럴거란 말이에요 아 왜 들어왔어요 내가 레버 당겨 보라고 했잖아 아니 친구니 저기 버튼 이따가가 아 내 친구만 듣고 내 말은 안 들어서 레버 당겨 보라니까 스카이프 모습이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아 우리 이거 영상편집에서 자를까요? 아 님반밤 봐봐요 내가 보기엔 이게 저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한 다음에 아 근데 저게 돼? 아니 이게 점프를 해서 가는거 같긴 한데 이게 거리가 세칸 세칸 대각선이긴 한데 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아 우리 그냥 이거 편집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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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다섯명 남았어 다섯명 남았어 네 기다리고 아 근데 쟤네들 쟤네들 거의 다 대부분 팀일텐데 아까 두명 팀이었잖아요 그쵸? 제가 한 번 도발을 해볼게요 헤이 오 야 네명 남았다 오 60초 여긴 네명부터 데스매치에요 우리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문제는 쟤네들 템이 어떤지 모르는 게 그게 문제죠 뭐 가나요 아냐아냐 야야야야 쟤네들 템 어떤지 봐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러 갔다 올게요 야 쟤네들 분명 템 우리보다 좋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 경찰을 갔다 올게요 가운데 지키고 있는데 금가빠에 사슬 두고 사슬 어? 타만한게? 아 근데 여러분 근데 저 못봐도 뭐 할 수가 없네 에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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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바지 줄래요? 제가 사슬바지 드림차를 어 이거 한 놈이 너무 센데 철가.. 철 바지에 아 그니까 우리도 한쪽에 밀어주고 있음 아 오케오케 아 지금 이거 한사람이 아니 사슬바지라도 입어봐요 철샛 입고 있어 철샛 아 님 사슬이 더 좋아요 금 보다 아 그래요? 저 사슬 없음 제가 님 방금 들었잖아요 아 아아 그렇구나 에프라 에프라 여기여기 님 지금 철가보이고 있음 님이 철가보이셔 아 그래요? 네 스나이퍼부터 죽여야돼 스나이퍼 스나이퍼? 네 스나이퍼부터 죽여야돼 철가보이셔 아 그죠 할로우 스나이퍼? 어 스나이퍼 어디있어 이거 맵이 어 여깄네 에프님 스나이퍼 저 할로우 스나이퍼부터 스나이퍼부터 슬라임머리 슬라임머리 오케오케 하하하하 하하 빈고브레순대에서 갈고닦고 와리가리의 와리가리의 능력을 보여주마 아냐 왜 안맞냐고 이게 야 미치겠네 이게 아아 다이아가면 미친 어 얘 피없어 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 나이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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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잠수라구요? 저기 한명 잠수 저기 구석에 구석에 진운이 앞으로 갔어요 진운이 앞으로 갔어요 어 거기 쟤 잠수인척한거 아니겠지? 아 잠수인척이야 잠수인척 움직인다 어 나 터줘 움직인다 움직인다 잡아야돼 잡아야돼 으어어어 으어어어오 serait 덕뚜하나로 이기겠다라는거야 지금 락스 컨트롤 락스 컨트롤 노노노노노노노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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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님님. 일단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최대한 좁은 것보다 먼저 다들 착용하고 싸우는거죠 어 그래요? 우리는 어. 야. 데미엇. 죽아라. 죽아라. 어. 이 아우식 있다 내가. 아니, 내가 최대한 님한테 기회를 주려고 할권만. 어. 어. 아. 아쉽네. 내가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할건만 감히 먼저 췄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벌써 30분 찍었네요 이겼네 그래도 한번 이겼네 이기긴 이겼네 원전 템부터 맞추고 싸우세요? 다이아금이 세네 자 엔딩하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어떻게 누가 엔딩할래요? 한번도 끝까지 못쓰려면 피가하라 그러죠 네 그럽시다 엔딩해 엔딩 흐흐흐흐흐흐 내가 엔딩하라고? 그럼 안되면 돼 뭐 뭘 알아 하는거야 아 제가 하겠습니 저희가 하죠 어 여러분들 오늘 저희 헝거게임서버 잘못 깨는데 예 아 제가 눈깔이 멀어서 다이아금을 빼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 진짜 어쩔 수 없이 F님을 죽이려 했는데 생각보다 세네요 아 생각보다는 사실은 제가 당연히 세네요 치려고 하면은 벌을 받는거에요 예 아쉽게도 제가 적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하이픽 하이픽스는 아니죠 하이픽스 아닙니다 하이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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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렛